세상에는 춤은 없었다 춤신인가 추망인가 안녕하세요 여성데이스팀 다이아나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funz while taking- 스파인리스 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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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보세요, 표시나 보내주기 싫은 걸 알고 있어, how you feel it 어둠하게 맞춰 흐름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들 마음이 같은 걸 바라보러 가르쳐요, 표시나 같은 생각인 걸 알고 있는데 달달을 솔직할 수 있는 걸 바라보러 가르쳐요, 표시나 와, 와우! 아쉬워 벌써 12시 어떡해 벌써 12시날 보내주기 싫은 걸 내고 있어, how you feel it 주시 와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